열심히 우리가 컴백한 김에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진짜 엄청 컴백하고 싶었는데 이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또 멋진 무대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사실 뭐 뭐 또 그냥 미치도록 즐겨봅시다 버터 제발 포크 빼지 마세요 끝나고 오방 한 장만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찍어줄게요 목 두둑해요 아홉 씨 아홉 씨 저 말했어요 찍은 거 보여드리자 일단 멘트해 일단 컴백해서 너무 싶었고요 이제 마음껏 카메라 앞에서 버터도 부를 수 있고 그렇죠 좋네요 좋습니다 난 말 또 이제 안 부를 거예요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치 그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만족도 알겠습니다 만족도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하기에는 오랜만이 아니네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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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머리에 포크 코코 폭행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되게 무서워요 뽑아가지고 이렇게 폭행할 거 같으니까 되게 오워물 같아요 지금 심장 아니 뭐 비슷하지 폭격 폭발 뭐 많지 뭐 맞아요 폭격인가? 심장 폭격 저희 버터 이번에 준비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하트 겁나 누르고 있어요 게임 하세요? 아니 하트 누르고 있어요 저희 두 달 동안 되게 열심히 막 녹음도 하고 안무도 하고 뮤비도 찍고 했는데 그 버터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 거 같아가지고 저도 너무 좋고 앞으로 또 이런 좋은 거 있으면은 열심히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또 우리 아미아러분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멤버들 장난칠 때 장난치고 엔딩 하나도 안 듣는다고 서로 하나도 귀닫고 할 거 다 해놓고 아니 각자 칠래? 자 얘들아 오박 찍자 오박 자 오박 어디서? 오박 여기서 자 포크 다 꾸셨죠? 갑니다 혹시 목소리 나갈까 봐 절대로 목소리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보이는데 자 내가 하얀색 내가 할게 자 하 자 하나 둘 셋 대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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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들래 이렇게 이렇게? 뭐야 뭐야 고개들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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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오박 이렇게 찍습니다 오박도 별거 없죠? 그렇죠 오박도 오늘 또 브이앱으로 그냥 온 거는 그냥 버터도 나왔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미들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의 새 연습실이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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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 안 해줬다 연습실이 진짜 예뻐 이거 화면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그럼 바로 달방 제작진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달방 제작진이라니 저분들 달방 제작진 아니야 아니 모두가 모두가 노출됩니다 그런 걸로 합시다 지금 달방 안 찍어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버터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고 진짜 저희 정말 열심히 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BTS의 이제 앞으로 새로운 약자가 이제 버터스라고 내는 이런 소문이 있어요 오오오오ou BTS가 버터스? 앞으로의 버터스로 아니 진짜 뭔가 이런 이런 게 너무 잘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은 포트가 너무 귀여워요 포트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럼 남중이가 버터로 이행시 하면서 마무리하자 와 좋다 마무리 좋다 버스